이 실험은 중력을 전기로 변환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익스페러먼트 네가 어딘 매그네틱 필지즈 위드 그래버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요? 네, 직접 갔습니다. 눈물 순간에 해도 되는데 지금부터 돌아왔어요. 아까와 다르니까 갔습니다. 지금 영양이 2mm에서 3mm에서 살다라고요? 올라갔어요? 네. 비슷한데요? 비슷한데요? 네. 위에서 살다라고요. 비슷하니까요. 없을때하고 눌릴때하고 누를때 모습을 찍어야 되는거니까요. A층을 다시한번 다녀올거에요. 눌리고 이 상태에 대해서는 그냥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제가 눕는걸로 보셔요. 그러면 먼저 저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어집 kale잇 마음을. 알겠지. 네. 너는 지금 흔들림을 uncheck래요. 아이좀어. 아이좀어. 어집ningen 강사에 따라 서있기도 해요. 아이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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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 passar Kingdom 여기 신 Dancing 여기 수여 何이 취 counterparts yes USB USB it 아 aze USB USB 저장하시고요. A3 A4은 이걸 뗄거에요. 우리 분명하십시오. 지금 그건 쉬워요. 스티모를 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B4거든요. 네. 빼요? 네. 빼십시오. A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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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도 역시 중간에 잘 뗄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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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십시오. 네. 네. A5요? 네. 네. A6요? 네. 네. A6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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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B1입니다. 네. B1 그냥 주십시오. 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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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틱.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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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till walking down. B2. Y'allazy me. close that? B2. B2. A5요?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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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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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스비는 누가 있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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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잠깐만, 네. 네, 형 3 2 3 5 5 7 8 8 8 10 10 12 13 13 14 12 13 15 15 15 18 19 20 22 21 23 23 24 27 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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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놔둘게요. 상관없어요. B6는 그대로 한 번 더 재생입니다. 여러분 실험이 있습니까? B6? B5는 재생이 안됐습니다. B6는 재생이 안됐습니다. 다시 C를 하면 C1은 그냥 쓰면 됩니다. B6는 재생이 안됐습니다. D6. 한쪽을 보이고, 한쪽은 놓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한쪽은니까, 한쪽은 자극기까지도 보셨습니다. 한쪽은 요리합니다. 이의 시스 뷔, 시스 뷔, 시스 뷔 다음은 10분 하고 이제 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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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